아 고해사제정도는 빼야될거같은데 이거 너무 재미거든? 너무 욕심이거든? 아 이건 뺄수없어 이건 뺄수없다고 주작 주작을 빼자 암강도 좀 오바야 이거 두개 빼고 초반용 가자 간좀 간식 저기 그 다음에 그 안녕 대돌아파만 뺄까? 너무 욕심인데? 됐다 이제 이길듯 이상한 덱밖에 없어 물론 나도 이상한 덱인데 상대도 이상한데 나도 이상한데 굉장히 그래도 클린하네요 창작덱이 많이 있어야 돼 맨날 복사하고 말이야 카피하고 말이야 맨날 팜만에다가 재미없잖아 아 태태전이네요 그런데 그 1개움도 못이긴다고? 아니 모르시나 본데 일반 게임이 더 잘하거든요? 일반 게임이 더 잘해 여기 17북이 더 못하거든요? 나왔다 딱 태태전이야 아 이제야 좀 발견되네 아 뭐부터 발견해야 잘 발견했다고 소문할까 일단 보박딱부터 발견합시다 왜냐면 3픽 3을 찾으니까 어? 아 죽고 나와도 되는지? 보고 와아 이렇게 꾸진거 밖에 없어 어둠의 이기도 가깍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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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가깍깍 힐도 안 돼 뭐야 저한테 또 죽군이네 아아 고마워 깡 죽고 죽었다 다음에 또 내면 돼 여기다 할걸 이 녀석 늘려봤자 뭐합니까 이 녀석한테 써야죠 하지만 애매합니다 고통은 시기가 애매해 둘다 고통이 맞는데 이 녀석한테 쓰면 되는데 주문 쓰면 여기한테 마음 편하게 쓰는데 이 녀석 피가 3이니까 애매하지 바로 야구 한번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어 전설이다 그렇지 맥스나 아 다행이다 저거 뭐야 앵무새 와 그렇죠 이 조금만 나와 발견되고 있어 발견되고 있다고 맥스나 이 녀석 안 물면 그냥 한 명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거든요 독사같은 녀석이 아무것도 왔네 후회할텐데 또 발견한다 와우 오우 야 이 녀석 박물관 녀석이 좋아 서리아귀 용이 있으면 도발 저거 걸리고 무덤 누더기 스탈라그 뭐갈까 누더기가 제일 좋게 날까 효율적 근데 멋있는거 서리아근데 근데 용이 없으니까 멋있는거 멋있는거보다는 효율적으로 갑시다 오 나는지 설마 TC가 있겠어 랭크인데 랭크인데 아 없어 없어 TC 잘 안갖고 다녀 초기작이긴 한데 신폭 신폭 뺏고 비밀 벨사단 지금 맥스나 나가는거 오버야 왜냐면 누나가 뺏을 수가 있거든 저기도 누나 분명 100%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내야되느냐 무엇을 망자를 불렀는가 신폭이 한장 더 있다면 위험하다 이러면 제가 드로우 한장 할 수 있었는데 할 필요 없어서 안한건데 오해하지마세요 아냐아냐 드로우 필요 없어서 그랬어 하기 싫어서 그랬어 뭐야 신폭 신폭이다 어? 아아 어떻게 해서 죽은거야 하하하하하 이게 죽음이 나오네 야야야야 아우 아우 아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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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은 사제키는데 괜찮지 않을까 아잇 겁먹어라 호호호호호 그러자 호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호호 야호 호호호 호호호 어 나도 모르게 사제만 하면 인성이 폭발하는거 같애 숨겨져있는 내 어 마음속의 어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걸? 그걸 가져가? 근데 어떡하나 전투암성이라 보물지도가 없는데 생으로 오셨어 보물지도 서재에 있다고 서재 수다시껏 서재에 있다고 알겠어? 하하하하 그걸 그냥 데려가시네 보물지도 안갖고왔어 됐다 아 이제 좀 강해졌어 물론 지금 넣은거 나오지도 않았지만